채빈. 아, 읽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To Singapor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이라고 물으면 되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트래블 맞듯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전체 뜻은 뭐고? 묻는데 대답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트래블이, 트래블이 여행, 여행하더니 여행하러 가는, 여행하러 가는 중인 여기에 뭐 있어요? Be going to 나왔죠? Be going to 단어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네. 뭐하고 뭐? 이거 읽어보세요. I'm going to school. 이거 무슨 뜻이야? 난 학교를 가는 중이다. 난 학교로 가는 중이라고. 난 학교로 가는 중이라고. 이거 읽어보세요. I'm going to eat the food.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저녁을 먹을, 먹는 중이에요. 나는 점심 먹는 중이다 하고 싶어? 난 점심 먹는 중이다. 여기 있어요. 난 제가 저녁 아닌가요? I'm going to eat the food. I'm going to eat the food. I'm going to eat the food. Be going to에 대해서 단어할 때 했잖아. 그치? 어? 단어할 때 뭐라고 배웠니? 채빈아. Be going to가? Be going to가 두 가지 뜻이 있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뭐 들어봤어요? 헐. 난 그 뭐뭐로 가는 중이. 너 있잖아. 채빈아. 응. 안 되겠다. 너 백 해야 되겠다. 백. 백. 백이 뭐죠? 뭐 단어했는 거 다시 다 해야 되겠다. 어? 아. 두 가지. 하겠어요? 네. 다 넣어부터 다시 하자. 네. 알겠습니까? 지금 준비해주세요. 지금 준비해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